정말로 반갑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 정근당냐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돌리기 어떠셨나요? 힘드셨죠? 돌아가기 바쁘셨죠? 이번에는 쪼갖고 머리를 쓰실 거예요. 나는 가만히 꼭 이렇게만 돌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기 허리 운동 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가부 선생님 머리 좋으셔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 정근당냐 좋아요. 정이 이제 도매로 들었어요. 조금만 이제 요것도 힘들어요. 보니까 요것도 힘들어요. 이번에는 오른손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할 거예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왼손 할 때는 왼손으로 하시면 돼요. 왼손. 오른손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이렇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지금 계속 계속 제일 어려운 것부터 제일 쉬운 것까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워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한 번 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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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지금 지금 다. 자. 선생님. 그냥 여기 여기 찍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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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그렇죠. 옆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손만서가 넘지기고 이렇게 어깨 쪼글쪼글 해주시면 돼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 저는 나야.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